윤석열 대통령인 곁에 윤핵관이 있어서 욕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였던 이준석 씨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지금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과 손을 잡아서 이준석과 같이 맞잡아갔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준석이라는 분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아직 정치에 임무를 해서 솔직히 말해서 정치 구단이 될지는 못하고 노련한 부분이 없어서 적을 많이 두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준석과 같이 손을 잡고 가더라도 시끄러운 거는 매한지 가질 겁니다. 왜 윤 대통령 옆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왜? 김건희 여사가 일단은 영빈가 옮긴다는 그 약속 자기 자기가 약속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졌던 마음가짐 그대로 영빈가 옮겼죠. 청와도 옮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그리고. 경찰들이 검찰들이 알아서 자기 그거를 해줄 거다.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해줄 거다. 그것도 고대로죠. 그러니까는 그때 그 녹음이 떴잖아요. 그 녹음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준석 씨가 있어도 요금을 먹는 건 매한가지다? 매한가지예요. 아 그래요? 육액관들 옆에 육액관들보다는 이준석이가 낮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낮긴 하지만 전 대표죠. 전 대표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영빈가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똑같을 거다. 그렇게 봐요. 저는.